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유판영입니다. 연금의 기본문제 설계까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소득을 벌어들이게 되죠. 이 소득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일텐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생산과정을 지나서 비생산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그때까지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연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연금은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연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내가 연금에 대해서 받아야 될 금액과 그리고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든 연금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중에서도 연금을 지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는 IR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나의 은퇴자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받는 성과급을 퇴직금으로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퇴설계를 할 때 세금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되게 평온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울을 벗어난 근교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펜션인데요. 이 펜션은 영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곧 서양에서 작은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의미도 하고요. 결국은 이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꾸준한 수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펜션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펜션을 사서 펜션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살아갔다라는 데서 유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에 대해서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구분 기준은 운영의 주체가 국가냐 아니면 개인 혹은 사기업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국민연금 그리고 대다수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제가 오늘 시간에서 가장 강조드릴 퇴직연금과 그리고 연금저축, 그리고 주택연금, 연금보험 이렇게 나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적연금은 이 네 가지 이외에도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정도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유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공통성, 사적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정말 다양한 연금들이 있지만 이 연금들은 직관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먼저 납입 그리고 운영, 수령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납입할 때는 국가가 납입을 하는 것과 개인이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총 납입액이 있을 겁니다. 총 납입액. 그리고 운용을 잘 해서 결국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은퇴 이후에 수령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는 당연히 총 수령액. 이 개념이 두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결국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100원의 물건을 사면 우리가 100원 이상의 효용가치를 얻기 위해 그 100원의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 수령액이 총 납입액보다 크다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을 하고 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보시면 수령액이 마침 납입액보다 크다라고 하면 연금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불행히도 총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훨씬 많았다. 결국 손해를 봤다. 시간 같이 손해도 보고 하면 이건 결국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연금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려운 연금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과정은 전장에서 갖고 온 납입과 그리고 운용 수령 부분을 도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림이 아까 그림과는 다르게 좀 독특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월 10만원씩을 납입을 하고 20년이 지나면 총 2400만원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월 10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이 되지만 우리 계좌 잔고를 시간 순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상향. 그렇죠? 우상향을 하게 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고 수령 전 단계까지 운용을 한다. 그럼 이 과정 동안에는 이만큼의 운용 수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물론 손실이 생기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용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평가액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납입과 운용 단계까지는 이 윗변의 높이를 평가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정작 수령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눠서 갖게 되는 거죠. 나눠서. 이 연금 수령액의 극대화를 하는 게 결국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수령액을 극대화하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연금 지급 가능 금액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이 극대화. 이 극대화를 하려면 다시 오랫동안 넣고 그리고 한 번에 넣을 때 많이 넣고 그리고 잘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연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국민들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우체국 연금 가입자들을 뺀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돼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금 설계를 함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고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성격 자체가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사회보장 제도 중에 사회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 성격이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공적연금이 아닌 삭정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납부를 해서 잘 굴려서 개인이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적게 납부하고 적게 찾아가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연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각각 개별 개별로 가는 게 사적연금이지만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면 돈이 적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를 혜택을 받고 그리고 돈이 적은 사람들은 적게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납부한 사람들의 거를 약간 혜택을 받고 약간의 좀 평준화를 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사회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은요. 우리 88년 올림픽 때 시작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과세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 2002년 1월 이거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날짜만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1월입니다. 2002년 1월 과세기준일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입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리고 이미 가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사업장 가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영업자들은 지역 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분도 아닌 분들은 이미 가입자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어떤 가상의 소득을 가지고 연금을 납부한 다음에 받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가입자라고 합니다. 가입 연령은 18세 이상부터 60세까지 납부를 하는데요. 18세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첫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60세까지 납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 그중에 납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부양해주는 배우자 혹은 부모님이 계실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만약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원하던 직장에 못 들어가서 어떤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그분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게 되면 그 배우자께서 나의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이 이 사이에 들어오더라도 국민연금 납부에서는 면제가 된다. 이렇게 이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리적으로 따졌을 때 중요한 부분이 연금보험료일 텐데 연금보험료는 여러분들이 급여,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는 분명 30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내 계좌에 찍혀있는 금액은 350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중간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각종 보험료들이 빠져나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험료는 과연 얼마를 떼가드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소득으로 갖고 간다는 겁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건 뭐냐면 내가 월급이 1억인 분도 있을 거고 월급이 10만 원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으로 이 양쪽의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 금액 기준이 하단 금액이 29만 원이고 그리고 상단 금액이 449만 원이에요. 제가 월급이 1천만 원을 받더라도 저는 449만 원의 보험료율만큼 많네요. 결국 449만 원이 넘는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금보험료로 따지면 급여가 높은 사람이든 449만 원이든 다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금보험료율은 얼마냐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4.5%예요. 4.5% 원래는 9%인데 회사가 4%를 대신 납부해주는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납부할 보험료가 100%를 온전히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들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 가입자들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보다 2배를 내서 2배를 더 많이 받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가 납부한 부분도 결국 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가 딱 절반만 내고 동일한 수준을 받아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요건. 짧게 납부했다고 해서 국민연금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정도가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요건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임의가입자랑 연결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의가입자께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정도는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가입연령이 60세이기 때문에 55세내지 50세부터 딱 10년 납부하고 연금 수령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받아가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은 강남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에 보면 남편분들이 사장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보통 배우자들은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실 텐데 그분들한테는 딱히 노출되는 소득들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딱 55세나 50세부터 국민연금을 딱 10년 납부를 하고 연금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 되게 가성비가 좋은 분들이에요. 뒤에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연령은 60세부터 65세까지. 65세. 여기서 나오는 나이들은 전부 다 만기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만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통상 한국에서 연령을 얘기할 때는 만 더하기 1을 얘기를 하면 되고요. 대략 이제 만으로 따지면 본인의 현재 2017년에서 본인의 생년을 빼보면 그게 만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 생일이 넘었을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제 수급연령은 60세부터 65세고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는 연금을 수령할 때 감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없을 때 국가가 어떤 보존을 사회보장적으로 보존을 해서 삶을 연명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국민연금이 없어도 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풀로 100% 다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감액이 들어갑니다. 물론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수령 시기의 조정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기노력연금 그리고 연기연금 이 제도는 단어만 기억을 하시고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까 기억하기로 했던 거 있죠. 과세기준일 2002년 1월 그렇죠. 2002년 1월 왜 2002년 1월이냐 사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2002년 1월이 중요한 거예요. 2001월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과세기준일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가 올림픽 때 국민연금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88년부터 2001년 12월까지는 똑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그때는 그 보험료를 소득공제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한 5달 정도 뒤면 연말정산 하면서 이제 서서히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 나중에 연말정산을 다 해놓고 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면 여기 총급여가 나와 있고요. 총급여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이 국민연금 보험료 내가 납부한 4.5%가 나의 총급여 이 부분에서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총급여에서 이 소득공제 보험료를 빼주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냐면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는 국가가 납부할 당시에 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상식이죠. 지금 여러분 연말정산 해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나와 있을 텐데 2001년 12월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칸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 칸 자체가. 내가 납부를 하더라도 빼주는 항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납부할 당시에는 국가가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연금의 프로세스를 아까 기억할 때 납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수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납부를 했을 때 납부한 금액이었던 국가에서 과세 혜택을 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세금으로 수령 당시에 떼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국가가 줬으니까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2001년 12월까지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할 때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비과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거는 사실 2001년 1월 당시에 본인이 근로를 하고 계셨어야 중요한 거고 2002년 이후에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과세 기준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 전부 다 과세 대상일 테니까요. 그런데 88년부터 이 사이에 내가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수령 당시에 비과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다들 놓치세요. 이 부분은. 이 비과세 부분. 이 비과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956년생입니다. 원숭이 뜻이고요. 이분이 25살 81년에 취직을 하셨어요. 취직을 하다가 제도가 바뀐 거죠. 국민연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떼가 냅니다. 88년부터. 그 전까지는 내가 7년 동안은 이런 국민연금을 내 월급에서 떼가는 제도가 아예 없었는데 88년부터는 떼갔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을. 쭉 납부를 하다가 과세 기준이 도래를 하고 이분께서 60세 16년까지 국민연금을 쭉 납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56년생 같은 경우는 61세부터 연금 수령이 되는데요. 연금 수령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을 보면 전체 납부한 기간 총 28년이죠. 28년 동안에 과거 2001년을 기준 2002년을 기준으로 앞에가 14년 뒤가 14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 이분께서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으시면 그 중에 절반 비과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50%는 연금을 받으실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00을 수령을 하셨지만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대상은 50만 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상위연금에서 퇴직하셔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그분이 마침 제 후배의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이 국민연금을 아 상위연금을 계속 받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한 350 정도 받으신대요. 근데 보니까 그 후배가 아버님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린 기본공제 대상자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분을 제 부양가족으로 놓고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위연금으로 연간 거의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거는 이런 제도 때문이에요. 비과세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명목가액은 되게 높더라도 과세 자체는 되게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내가 4천 받으면 나는 내 자식의 비보공제 대상자로 못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비과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부분이 그 최소 금액하고 최대 금액 하한선 상한선인데요. 이 밑에 금액이 본인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 월급이 쭉 나오고 여기는 어?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기울기가 4.5% 4.5% 4.5% 4.5% 4.5% 왜냐? 내가 한 단위의 연금을 받을 때 4.5만큼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직선을 우상향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449만 원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동일하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29만 원보다 소득이 낮다라고 하면 만 원을 받든 뭐 한 29만 원을 받든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이게 올해 초에 나왔던 신문기사를 캡터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월 434만 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이런 뉴스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매년 3월 정도가 되면 이런 기사를 항상 보실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들으시면 이 기사 내용에서 남들보다 좀 더 캐치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449만 원이 2017년 기준이고요. 2016년에는 434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434만 원 이었다라고 치면 내가 만약에 급여가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면 과거에는 50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434만 원 기준으로 4.5%를 냈겠죠. 그쵸? 근데 17년에 상한선이 449만 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434가 아니고 449 곱하기 4.5%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4만 원 이상 소득자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어차피 상한선 밑이에요. 그러면 내 400만 원 곱하기 4.5 상한선이 올라가도 여전히 급여는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 곱하기 4.5 그래서 이 밑쪽으로 있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바뀌더라도 국민연금 납부액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이 되는 고소득자들은 이 기사를 조금 더 눈여겨보겠죠. 그래서 얼마를 내냐. 최고 13,500원을 낸다고 합니다. 월 수급 연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잘 외워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69년 이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65세부터 수령을 할 거다. 라고 해서 본인의 태어난 해 더하기 65 이게 만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65세를 더해서 그때부터 연금을 수령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대의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더하기를 해봤는데 올해 아까 원숭이띠 있으셨죠. 2017년에는 56년생이 연금을 처음으로 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정도 뛰어서 19년 20, 21, 22 2년 뛰어서 24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태어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개시 연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는 본인이 생일이 지난 그 다음 달 21일이 첫 수급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81년 5월 11일생이거든요. 그렇게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65를 더해요. 2046년 2046년 6월 21일부터 수령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때 제가 65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씩 더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올해 증권시장이 많이 시총이 많이 늘어나고 국민연금도 투자한 금액이 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증시가 박스권에서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고갈 이슈들도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것 중에 국민연금이 2046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작 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을 예상했던 것보다 못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국민연금은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 납부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고갈이 언제 일어난지도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까지 어떤 정해진 돈들 약속된 돈을 다 드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감액이라는 게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 217만 6천 483원이 제법 되죠. 이 소득보다 많으면 감액 사유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년 7월에 제도가 약간 정비가 돼서 그 이전에 수급 사유가 발생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연령을 더해서 수급 사유가 발생한 분들은 수급 연령에 따라서 이 소득 이상이라고 치면 50%를 지급하고 60, 78, 90,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내가 100%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소득을 넘게 돼서 절반밖에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너무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15년 7월 29일에는 넘어가는 금액의 수준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자 라고 해서 내 급여가 A값을 초과하는 금액의 어떤 수준을 나래비를 시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된 소득의 일정 부분만을 이렇게 감을 시키는 소득이 더 많을수록 더 감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연령 61세인데 22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받을 5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2015년 7월 19일 이후에 수급 사유가 발생하신 분들은 그 넘어가는 금액 220이면 한 3만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 5% 정도만 감을 하겠다 좀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953년생 피어스 브로스넌 이분이 만약 우리나라에 사셨다고 하면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2017년 현재로는 4년차가 되시겠죠. 그리고 56년생 멜깁슨입니다. 이분 역시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받으신다고 치면 원숭이띠이기 때문에 17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득의 감액을 대입을 해서 살펴보면요. 월소득이 얼마가 있다면 얼마의 소득이 감이 될 건가 한번 볼게요. 감액 전 금액은 100만원을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217만 6천원이죠. 217만 6천원 이게 217만 6천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00만원일 경우 이 두 분의 경우에는 기준값보다 미치기 때문에 감액 전 연금액 100만원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300만원일 경우에는 감이 들어가는 거죠. 80만원으로 들어가고 500만원일 때는 80만원으로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과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을 하기 때문에 96만원으로 감이 되고 73만원으로 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소득이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치면 국민연금을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조기노력연금하고 연기연금이 있어요. 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69년생 이후 65세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앞서 5년을 빨리 받냐 아니면은 65세보다 더 늦게 70세부터 받느냐 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기노력연금 여기 뒤에서 받는 부분을 연기연금 제도라고 하는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국민연금은 결국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이거든요. 종신연금을 내가 정해진 날짜보다 앞에 받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그분들한테는 65세에 지급할 돈보다 낮춰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미리 받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연령 연령에 따라서 지급률이 이렇게 약간씩 바뀝니다. 6%씩 늘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55세라고 하는 거는 60세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저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60세가 되겠죠. 61세 62 63 64세 본인의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서 이 값은 각각 변형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땡길 수 있는 5년을 먼저 받는다라고 치면 그 중에 30%는 못 받고 70%를 죽을 때까지 56세부터 신청을 하게 되면 76%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연금 제도는 반대인 게 더 늦게 받지 않습니까? 늦게 받기 때문에 한 번에 줄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 제도가 어떻게 되냐 최대 5년까지 되고요. 연기를 한 매월당 0.6% 연으로 환산하면 7.2%고요. 최대 5년이기 때문에 36%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65세 100을 받는 게 아니고 70세부터 136만 원을 종신토록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기준금액보다 소득이 더 높아서 나의 국민연금이 감소가 될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시면 차라리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일찍 받아서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못 받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받는 기간을 조금 더 늦춰서 더 많이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연금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야 이거 나 진짜 5년 뒤부터 받는 거 너무 까마득하다 난 지금에서부터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서득이 없으신 분들은 조기노력연금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액이 뭐 여기서 70을 받고 여기서 100을 종신토로 받고 여기서 136을 종신토로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100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슈는 어떤 어떤 게임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적게 주려고 그러고 받아가려고 하는 수급자들은 많이 받아가려고 하면 이게 이제 게임이 생기는 거예요. 게임이 그 게임의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내가 죽을 연령이에요. 죽을 연령. 내가 만약 오래 산다 오래 살 자신 있으면 늦게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어차피 종신이니까 내가 좀 빨리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조금이 적게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수령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연기연금 제도. 왜? 오래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연기연금 제도가 요새는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연금 수급자들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많은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도를 정확히 좀 인지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연금 아니면 이제 정상적으로 받는 일반연금 연기연금 중에서 유리한 수령 방법은 무엇일까? 60세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기대수명이 길수록 늦게 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령액보다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받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연기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79세 이상 살면 수급자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내가 80세 90세까지 살 자신이 있어요. 근데 나는 65세 현재 당시에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생각해가지고 5년의 소득을 안 받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작 필요할 때 받는 게 좋고 다만 필요를 할 때 연기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시간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스타트 시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밑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조기노력연금 50세 그 다음에 노력연금 60세 연기연금 65세를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대수명만큼의 유리한 총수령액을 나타낸 겁니다. 한번 보시면 70세까지 살면 조기노력연금으로 5년을 빨리 받는 게 총 죽을 때까지 수령 70세까지 수령액이 제일 많아요. 이때 근데 95세까지 산다 오래 사니까 그때는 연기연금으로 36%를 더 받는 게 총수령액 기준으로는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중간값으로 들어가는 75세는 노력연금 여기 제일 높은 걸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대수명 그리고 본인이 살 수 있는 어떤 건강 나이를 잘 생각해 봤을 때는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을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제가 지금까지는 납부를 하고 운영을 한 다음에 수령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그 산식을 한번 보시면 참 이게 기가 막힐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게 어떤 사회적 합의점 그리고 어떤 수식들이 뭔가 손재되어 있는 상당히 복잡한 식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을 해서 내가 얼마를 내고 몇 년을 넣고 운영을 얼마를 했을 때 얼마를 받겠다 라고 보니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요. 연금정보에서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금정류미 청구 노령연금 이 부분을 들어가보면 이런 큰 표가 나와요. 제가 이거는 이제 한 페이지를 스크롤을 다 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인 건데 이 장표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긴 표가 나옵니다. 이 루트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되새김 한번 해보시고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국민연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예상 월액표라고 나와 있어요. 예상 월액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기간 중에 기준소득월액 그리고 연금보험료 9% 가입기간 10, 15, 20 25, 30 35, 40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복귀를 해보면 이 각자에 나와있는 칼럼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보험료 기준금액의 요율을 내가 얼마 동안 납부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거거든요.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실까 봐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29만 원 눈에 익으시죠? 하얀선입니다. 하얀선을 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는 9%를 넣으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인은 절반 내시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2 1만 3,050원 을 내실 거고요. 30년간 납부를 하시면 월 29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30년 동안 내가 1만 3,050원을 내고 65세부터 29만 원을 받는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럼 다시 또 다른 걸 볼게요. 이게 최대 소득이에요. 449만 원 역시 눈에 익으시죠? 상한선입니다. 이분은 9%를 곱하지만 우리는 절반만 내요. 4.5% 그래서 20만 2,050원 그리고 30년을 넣으면 102만 7,080원을 종신토록 받습니다. 훨씬 크죠? 훨씬 크죠? 납부액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치만 가지고는 29만 원대에 있는 분이 유리한지 449만 원대에 있는 분이 유리한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아봤어요. 이렇게 표를 30년을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5년간의 공백기간이 있는 다음에 15년 동안 즉 80세까지 수령하신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최대 소득 최소득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입은 30년 수령은 15년 여기도 똑같고요. 그리고 납입액은 최대 20만 2,050원 그 다음에 13,050원 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값을 각각 곱하고 연이 12번이니까 12를 하면 원금액은 7,200 그리고 최소 소득 금액 분들은 470만 원을 납부를 하실 거예요. 수령액으로 보면 아까 눈에 익으신 것처럼 102만 원 29만 원을 수령하시게 되면 2분은 총 곱하기 12 여기도 1년이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 를 해보면 여기 1억 8,400 5,200 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불리를 판단을 할 때는요. 내가 100을 넣어서 150을 꺼내는 거랑 1000을 넣어서 1200을 꺼내는 거랑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납입한 금액을 분 모로 두고 수령한 금액을 분 자로 둔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빼봐요. 이거는 워낙 많이들 아시는 개념이라서 가성비를 따질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원금이 있고요. 원금 납입원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액 그러니까 수령액이라고 볼게요. 수령액 그리고 여기서 1을 빼면 아 1을 빼주면 이게 수익률인 거죠. 결국 수익률 수익률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랑 똑같은 말이에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내가 준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눠본 거예요. 나눠보면 최대 소속인 분들은 154% 나쁘지 않죠. 근데 최소 소속인 분들은 1011% 어마어마하죠? 금액은 비록 작지만 그 가성비에 있어서는 거의 10배 정도를 상위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적게 납부할수록 좋죠. 그럼 나는 적게 납부하는 게 좋겠네. 그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본인의 기준소득 월액은 항상 노출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회보험이라는 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 연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요. 이렇게 곱해요. 지급률이라는 거는 가입기간이 10년당 50%예요. 1년당 50% 5% 가입기간이 10년에 50%고 1년에 5%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 지급률이라는 게 보시면 A값과 B값으로 나눠지는데 이 A값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고 이 B값이 본인의 평균소득이에요. 우리가 사적연금을 보면 A값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내가 내고 내가 운영해서 내가 받아가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내가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얼마를 내는 것도 다 중요해요. 왜? 사회보험이니까. 그래서 이 A값의 평균값이 상당히 중요한 인수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성비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가 평균소득보다 덜 냈다. 근데 평균소득이 내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치네. 그러니까 나는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거고 나는 평균소득보다 훨씬 높게 계속 꾸준하게 30년 유지했다. 라고 치면 많이 받는데 내 돈 중에 일부는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통계에 대해서 몇 장의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가 되게 예쁘죠.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보고 자료들이 되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금을 받아가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내고 받는지 사실 관심거리는 아니지만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준소득 월해 구간별로 가입자 구성비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이 한 1800만 명 정도 있다. 이렇게 이거 한 번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쪽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급여 수준이 125에서 224만 원 정도가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특이할 점은 434만 원보다 더 많이 받아가신 분이 14%나 된다는 거. 좀 안타깝죠.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굳이 우리 통계청 들어가서 뭐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평균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 납부 기준으로 어차피 같은 소득 기준으로 짜드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도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반면에 납부가 아닌 수령자 기준으로 보면 80세 이상인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는 주 연령대인 것 같고 여기 55세 또 59세 여기서 특이사항을 한 번 보실 수 있는 게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최소 수령연금이 60세예요. 60세 60세인데 이분은 조기노력연금을 5년을 풀로 땡겨서 미리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진 않지만 그래서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아가시는 분은 현재 340만 명 정도 됩니다. 갈수록 이 분들이 늘어나겠죠. 왜? 이 나이대에 추가로 진입한 분들은 많은데 여기서는 더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볼륨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 볼륨이 커지는 게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화는 아니지만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큰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연령명 총 수령액을 보면 뭐 이렇게 한번 제가 표로 표현을 해봤지만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월평균 수령액 값이 이쪽에서 좀 높다. 이 연령대에서 좀 높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좀 많다. 이런 부분 이런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